으 으 좀 으 으 약자 낱자 4년 4 4 우절합니다 예 2개 좀 더 아 아 아 아 아 그치 그치 아니 아니, 내가 바꾸셔. 내가 바꾸는 거. 종이들 한 번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. 학교 급식으로 GMO를 안 쓰는다는 정책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당선을 시켜야 되고요. 우리 후원님이 되시면 지체없이 빠르게, 가급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어나서 하십시오. 질문 없는 급식, 교책 협약. 여기 보시면 뭐예요? 좋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하시죠. 네, 이 명령을 다 받겠습니다.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어떤 협약인지 한 번만. 그럼 짧은 말씀. GMO 없는 합교 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서입니다. 고양시 생협협의회 일동이 송주명 후보님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. 네, 이 GMO 없는 우리 진환경 부상급식 반드시 이루어져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여기 계신 생협,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함께 노력하고 뜻을 모아서 반드시 이 약속 실현시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βα 아 br mi 으 그 друг과 나아 쓴 게 있는데 이 예 그렇죠 이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찍겠습니다. 하나, 둘. 선생님이 잘 나올 것 같아요. 화이팅!